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불사수 리서스 김진경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업종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쌍용차 인수합병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 쌍용차 인수합병을 앞두고 지금 세계 3위 중국 전기차 업체인 BRD 참전설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계 기업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직까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실체는 현재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쌍용차가 협력관계를 강화를 하고 있는 이 BRD가 아니겠냐라는 추측이 현재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쌍용차 재매각 작업도 현재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서울 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 개의간 기한은 10월 15일로 6개월라며 연장하면서 지금 시간도 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용차와 관련된 이슈들이 당분간은 이 시장 속에서는 좀 들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경우는 이 BRD 인수 가능성에 이 BRD와 관련이 있었던 와이파워딩스라든지 GS글로벌과 같은 종목들이 워낙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당분간 쌍용차 관련 이슈는 이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종목별로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 지금 하나의 테마초적인 성격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만큼 올해 관련주의 겨우 슈가 변동성에는 꼭 주의가 필요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만큼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의 수도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어떤 종목 공략해보면 좋을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종목은 CJ, CGV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겨우는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방역체계 완화 기대감으로 관람객도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베트남을 제외하고 대다수 지역에서 작년 하단기부터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었고요. 지난 2월부터는 베트남이 수도 한우의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2월부터 영업이 재개가 되면서 매출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콘텐츠가 연달아 개봉이 좀 기다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티켓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마진률이 높은 매점에 대한 매출 회복이라든지 또 비용 절감 정책으로 인한 개섭세도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거위두기 완화에 자연스럽게 업황에 대한 회복세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오프닝 기대에 따른 극장 운영에 대한 정상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도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3만원, 총재가 2만 5,9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의 공략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 CJCGV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